네, 이번에 풀어본 문제는 2020학년도 6월 모평, 가형 19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문제를 같이 풀어볼게요. 자, 이번 문제는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의미 아닌 정수 x1, x2, x3, x4의 모든 순서쌍의 개수를 구해주는 문제입니다. 자, 가조건부터 볼게요. 가조건은 n의 1, 2, 3일 때 다음의 부등식을 만족하고요. x4는 12보다 작거나 같은 모든 순서쌍을 구하라는 겁니다. 됐죠? 그럼 일단은 뭐예요? 가조건을 통해서 한번 좀 써볼게요. 자, 가조건을 통해서 우리가 좀 쓰게 되면은 1부터 한번 집어넣어본다라는 거죠. 그럼 1을 집어넣으면 x2 마이너스 x1은 2보다 크거나 같고요. x3 빼기 x2도 2보다 크거나 같고요. x4 빼기 x3도 2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쓸 수가 있겠네요. 됐죠? 그 다음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이 문제 파트가 지금 중복 조합인데 중복 조합에서 이러한 형태로, 이런 부등식으로 해서 풀었던 문제를 잘 떠올리셔야 돼요. 됐어요? 그 얘기는 우리가 x4를 기준으로 얘가 12보다 작거나 같으니까 얘를 x4를 기준으로 한번 이렇게 한번 합쳐봅시다. 보세요. 합치는 방법은 x4, 그리고 쟤를 넘어가면 x3 더하기 2가 돼요. 보이시죠? 이렇게. 그러면 여기도 보면은 얘가 x3는 x2 더하기 2보다 크거나 같아요. 그럼 얘가 x3가 x2 더하기 2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얘는 x2 더하기 4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맞죠? 그 다음에 또 넘어가면 지금 첫 번째 시계에서 x2는 x1 더하기 2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얘는 얘가 x1 더하기 2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얘가 x1 더하기 6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되겠네요. 됐어요? 자, 그럼 보세요. 얘가 얼마보다 지금 작거나 같다? 12보다 작거나 같고요. 그러면 이 문자를 보세요. 나머지 이 문자를 한 문자로 좀 치환하게 되면은 얘를 결국에는 선생님, 이거를 C, 이거를 BA라고 해봅시다. 그러면 x1이 의미 아닌 정수니까 얘는 6보다 크거나 같은 거예요. 6보다. 이렇게 되겠네요. 문제가. 보이세요? 이렇게, 이렇게 x4. 됐죠? 자, 이 문제 기억하세요? A, B, C, D가 이러한 순서상을 만족하셔야 돼요. A, B, C, X4가. 중요한 거는 A가 하나 결정되면 S1이 하나 결정되니까 이 경우 수를 구하면 x1, x2, x3, x4의 순서상을 구하는 겁니다. 그럼 결국엔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는 6부터 어디까지? 12까지 들어갈 수가 있는데 우리가 6, 6, 7, 7 이렇게 뭐가 허락이 돼요? 중복에 허락돼서 집어넣을 수가 있겠다. 아, 즉 6부터 12까지의 숫자 중에서 중복을 허락하여 4개를 뽑는 경우 수가 되는 거죠. 됐죠? 그럼 6부터 12까지가 몇 개예요? 7개의 숫자죠. 아, 7개의 숫자 중에서 중복을 허락할 몇 개를 뽑으면 되겠다? 4개를 뽑으면 되겠다. 됐죠? 그래서 뭐야? 끝났어요. 7H4입니다. 간단하죠? 그래서 이것만 계산하면 되겠다. 그래서 7H4는 뭐예요? 두 개를 더하고 빼기 1, C4가 되니까 계산하면 10C4가 되겠다. 그래서 우리 10C4 계산하면 10 곱하기 9 곱하기 8 곱하기 7을 4, 3, 1로 나누면 되겠죠? 그러면 얘가 얘가 지워지고요. 얘가 지워지니까 1 곱하기 10이니까 얼마다? 210이 되겠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들이 중요한 게 중복조합 형태가 우리 이제 방정식으로 푸는 거 어떤 세수나 내수압이 얼마다? 또는 지금처럼 부등식으로 표현된 꼴들이 중복조합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우리가 알고 있는 모양으로 바꿔줘서 그 문제를 해석하면 우리 중복조합으로서 간단히 해결된다는 거죠. 됐죠? 그래서 만족하는 답 얼마? 210이다. 이렇게 답을 구할 수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채원의 정국